서울 상공회의소는 어제 정기의원총회를 열고 제25대 서울 상위 회장으로 최태원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. 서울 상위 회장 연임이 확정되면서 최 회장은 임기 3년의 대한상위 회장으로 사실상 내정됐습니다. 대한상위 회장은 전국 상위 회장과 특별의원의 추천과 동의로 결정되는데, 관례적으로 서울 상위 회장이 대한상위 회장직을 겸하기 때문입니다. 최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지난 2021년 대한상위 회장을 맡아 경제계가 정부, 사회와 소통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. 대한상위는 이번 달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25대 대한상위 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.